가요사랑 연우회와 함께하는 설득집 연우회인 가요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가요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제치만점 MC 김성남의 진행으로 인기가수 정현, 정지연, 나경, 조성호, 명희, 김가인, 김명구, 백청해, 한남동, 한별이, 송나경, 이세진, 임세림이 함께합니다. 설득집 연우회인 가요의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이번 녹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적으로 진행됩니다.